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앞에 나와있습니다 어? 형 지금 키보드 리뷰하는 거야? 뭐 그렇다고도 할 수 있고 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또 좋은 선물 보내주셨습니다 이름하여 로지텍 드래곤볼 Z 에디션 되겠습니다 뭐 사실 로지텍 이 키보드는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얘들 위주보다는 드래곤볼 Z 에디션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보여드릴 녀석은 짜잔 이야 이게 또 드래곤볼에 돈만 썼지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어 이거 한번 제가 가볍게 소개해드리자면 사실 이 로지텍의 MX라인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만큼 뭐 사무용품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쓰기에는 약간의 심심한 색깔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약간 드래곤볼을 좋아한다 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좋아할 만한 키캡 에디션까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아디즈 펀딩에서 실제로 12월 27일부터 지금 사전예약을 했어요 1월 19일 14시까지 사전예약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랜덤 카드를 드리는데요 트랭크스와 베지터, 손오공, 손오반, 셀까지 이렇게 5종입니다 키보드와 키캡만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장패드가 또 발송이 됩니다 이거 까만색의 캐릭터들 있는 거 외에 깔끔하게 오렌지 컬러로도 있거든요 그거는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봐도 드래곤볼 러버 같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초사이언 4인방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펜키리스는 이렇게 9만 9천원대, 미니는 14만 9천원대, 풀키는 17만 9천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예약하시면 카드까지 저희가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 선물을 100% 드립니다 아니에요 확률은 33.3%인데 그거 이따가 공개하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뭐 기호에 따라서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숫자키가 없냐 있냐 이런 차이고 키캡의 디자인에 따라서 조금 선택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찐보라와 주황 이런 느낌이냐 아니면 약간의 이런 녹색과 보라색 느낌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는 무천도사님의 시그니처 도복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은 셀 사과를 조금 중심적으로 만든 것 같아서 셀 느낌의 색깔을 하신 것 같아요 드래곤볼에 시그니처 색상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나는 진짜 이거 너무 찐이다 하시는 분들은 두 개 다 가서 호환이 되니까 조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숫자는 이걸로 쓰고 얘는 녹색이랑 주황색 섞어 쓰고 이거 쓰고 이거는 당근에 팔고 자 그러면 작은 거부터 한번 일단은 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뭐 묵직합니다 아 진짜 예쁘죠 네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열었다가 닫았다가 뭐 할 수 있고 C타입 충전이 되는데 완충을 했을 때 한 15일 정도를 쓸 수 있어요 백라이트 끄고 쓰면 10개월까지 씁니다 요렇게 조금 무난하게 쓰시다가도 숫자 키만 바꾸고 어떨 때는 방향키만 바꾸고 아니면 다 바꾸고 뭐 요렇게 커스텀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키보드 설명 따로 안 드릴게요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노트북같이 굉장히 낮은 T탭이다 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하나씩 한번 넣어볼게요 야 근데 이거 봐봐 그대로 가야 되거든 내가 하는 게 그렇죠 이러면 이제 이거 그림 맞추기 된다고 큰일 났네 키보드를 이렇게 키캡을 뜯어낸 적이 난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생각보다 쉽네요 또 재밌어 이런 거 또 이쪽에 셀과 선호곡이 싸우는 요 장면만 넣고 펑션 키만 보라색으로 바꾸고 방향키만 주황색으로 그리고 스페이스바의 드래곤볼 제품 꽤나 고급스럽고 예쁘죠 셀인지 피콜로인지 헷갈려 하실 수도 있겠지만 드래곤볼의 또 시그니트 색깔들을 굉장히 배합을 잘 했다 생각이 되고요 풀키도 한번 해볼게요 다 빼면은 끼기가 더 힘드네요 하나씩 하나씩 빼고 껴야 이게 맞는 거 같아요 근데 이거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얘 가지고 빼기가 힘들게 돼 있어 이거를 방법이 없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람은 머리를 써야 돼요 나 어때? 다들 지금 와 상훈이 형 진짜 머리 좋다 생각할 거다 이봐 머리가 어우 마지막 키보드까지 완성 우와 너무 예쁩니다 전혀 다른 키보드가 됐어요 제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튀지는 않는 거 같아요 오히려 은은한이 너무 예쁜 거 같고요 탭, 시프트 이쪽 관련된 애들은 손오공이 에네르기파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 지금 드래곤볼 4성구가 ESC 들어가 있습니다 펑션키 요렇게 색깔별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남색으로 음소곡키에는 우천도사 마크 엔터키도 마크 시프트는 캡슐 코퍼레이션 전체적으로 주황색과 남색의 조화 드래곤볼 제트 스페이스바까지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같은 주황색이 아니고 요렇게 진한 주황색, 연한 주황색 요렇게 색깔도 투톤으로 되어 있어서 요렇게 봤을 때 진짜 따뜻한 느낌을 주는 예쁜 키보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시그니처 K855와 효환이 되는 키캡인데요 요거는 굉장히 좀 간단하게 생겼죠 요렇게 보시면 굉장히 심플하게 풀 키캡이 아니고 요렇게 딱 스페이스바 하나 엔터나 요런 거 하나 ESC 같은 친구 하나 펑션키 4개 MX라인과는 다르게 요 친구는 조금 더 기계식에 가깝다 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노트북 키 높이가 아니고 일반 키보드의 높이다 좀 두꺼운 녀석이다라고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충전식이 아니고 건전지가 들어갑니다 AAA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갔는데 요거는 3년 씁니다 요기다가 이제 넣어주면 되고 친절하게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MX라인이 좀 쫀득쫀득한 라인이었다면 일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요런 뭐 키감은 사실 로지텍이니까 믿고 쓰셔도 됩니다 그냥 이제 밥 먹을 때 요렇게 그냥 세워놓고 쓰셔도 된다 식사나 요런 것들 다 업무 마치면 요렇게 키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바꿀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는 손오공의 초사이언인 한 모습 엔터키 ESC 키 펑션 키가 다 똑같이 호환이 되기 때문에 많이 쓰는 거 하고 싶은 거 거기다가 커스텀을 하시면 되는데 무천도사 마크는 새로 고침 많이 하니까 저는 F5번 볼륨을 높이고 낮을 때 일반 손오공 초사이언 손오공 F1 군두운 이것도 되게 심플하고 예쁘다 화이트에 되게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저는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요게 좀 좋은 거 같아요 손오공 교복 정도의 이런 시그니처 색감은 얘가 드래곤볼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포장 가치가 분명히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튀는 거 싫으신 분들은 오히려 요렇게 포인트만 주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물론 이 친구도 되게 예쁩니다 색깔 자체가 다양하면서 오는 이 컬러감도 되게 예쁜 거 같아요 뭐 다 좋습니다 이거 두 개는 전시해도 예쁠 거 같아요 드래곤볼 라인에 같이 요렇게 전시해 놓으면 되게 예쁠 거 같은데 뒷배경에다가 요 MX라인은 단순히 키캡만 요렇게 바꿔 껴서 예쁘다기보다는 여기서 백라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더 예쁜 거 같아요 요 백라이트는 여섯 개의 모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렸었던 구독자 이벤트 설명을 좀 가볍게 드릴게요 이 유료 광고를 저뿐만 아니라 우리 깻용이님 형진이와 소소한 일상의 형진이님 요렇게 저까지 세 명이 이걸 받았어요 키캡 교체 챌린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탱키리스 버전을 빨리 키캡 교체를 하시는 그 한 분의 구독자에게 선물을 드린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는 뭐 일단은 미리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손이 보시다시피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이름 자체가 깻용이잖아 게임하시는 분들 어떻게 이기냐고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보겠다 요런 말씀을 드리면서 키캡 교체 챌린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 애들 그러겠다 시작부터 아 끝났다 이거 모르는 거야 이거 다 끝까지 해봐야 되는 거야 빨리 빨리 상훈아 와 안 나와 끝났다 이야 이제 셀이랑 손오공만 남았어요 으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오케이 4분 44초 5입니다 되게 불길하네 4분 44초랬네 1등을 한다면 MX 마스터 마우스와 MX 메카니컬 요 풀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로지텍 드래곤볼 Z 에디션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드래곤볼을 좋아하시는 분들 나만의 커스텀 IT 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드래곤볼로 커스텀 된 로지텍 키보드 한번씩 만나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내용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로지 왓이즈 펀딩에서만 구매가 가능하시라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참고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자 아무래도 키캣 챌린지 제가 1등 할 가능성은 희박한 거 같아서 요거라도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을 좀 드리려고 다시 영상을 찍습니다 이벤트 참여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은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로 시청 소감 남겨주시고 그거 캡처하셔가지고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 거예요 제가 방금 뜯어가지고 키캣만 교체한 요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나 제가 1등을 해서 당첨이 된다면 MX라인의 키보드 따로 한 분 그리고 MX마스터 마우스 따로 한 분 요렇게 두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든 선물은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안녕! 입니다 이럼 그러니까 으 엇 toughest 으 으 으 으